4,3,1,1,5 4,3,1,1,5 되나요? 된다! 메시! 메시 나왔어! 어! 무령! 아... 아... 피달은 피달은... 아 근데 왜 메시가 이나 높아요 능력치가? 무령할게요 죄송합니다 어 여기있어 얘? 서브에? 자 위에서부터 뽑아보자 여기다 오면 케미는 완전 좋아진다? 여기다 오스카 미드 볼 수 있나요? 이러면 케미 완전 좋아지거든요? 토레스요? 토레스 자리가 없어요 죄송한데 여기는 넣어드렸는데 그 다음엔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들어갈거야? 우리 우리 형 자리에 들어갈거야? 카바니 자리에 들어갈거야? 어디 갈거야? 어? 카바니를... 그래 그럼 토레스 한번 믿어주자 토레스 한번 믿어주 처음에 투탑으로 가고 못하면 바로 카바니로 바꾸는 걸로 가자 나중에서 또 교체하면 되니까 감독 감독 필요한가요? 아...아까... 저기... 아드보카드 했거든요? 파두가 진짜 명장이라고? 어차피 조종은 내가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명장 잘못되면 저 녀석 자르면 되죠? 하하하하 어? 잘못되면 저 녀석 자르면 되는거죠? 책임은 네가 진다잉 나리가에서 6명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 7명 그리고 독일사람이 5명이네 이번엔 엔진이 3명 아드보카드 분리 안녕하세요 마틴 여기가 정말 즐거웠어요 유럽의 스타디엄이 있고 이것은 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메메트 유티라즈의 공격은 메메트 유티라즈의 공격은 빠블르가스도 있어요 콤파니 아 저 콤파니의 저 자기 딸한테도 태클 거는 애가 콤파니 맞죠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막 태클하고 그러던데 딸한테 태클하고 되게 깊숙하게 태클하더라고 깜짝 놀랬어 짤방 봤어요 제가 그냥 축구를 자주 보던 시즌이 언제냐면 동국이형이 국대에 있었을 때 박지성 활동했어요 막아 막아 오우 그때는 자주 봤었거든 해외차 경기도 가끔 보고 그랬는데 동국이형이 이제 국대 안 뽑히고 지성이형도 이제 은퇴해가지고 낙이 없다 낙이 없어 아 버튼 도움말 트는것 좀 없애달라고요 안 돼 헷갈려요 근데 어차피 데모니까 저기 와 그라운드패스 R2 이렇게 뜨는구나 동국이형 버리고 흥민이로 가라타나고 아 흥민이는 동국이형만큼의 그런 그런 감동이 아직은 없어 동국이형 터닝슛을 한번 보시면 매료될텐데 여러분들도 동국이형의 족구발리슛을 한번 보시면 ают nut 날드 야 가자 날드 슈웅 그렇지 토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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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 너 안믿어 이 녀석아 잘했어 토레스 양보할줄 mathematical 문을 알아야돼 fulfil 우우 auction 으흐흐흐흐흐 완벽하게 넣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위험하니깐 이렇게 하면 너무 완벽하잖아 완전 소같이 X 누르면 끝나더라고 세레머니가 다른거 되나 한 번 눌러봤어 아아 근데 이거 실제로 피파16 했을때 카드로 이거 뽑으려면 돈 되게 많이 들죠? 이정도 뽑으려고 되게 안나온다던데 이거는 지금 데모라서 시험사만 뽑아주게 하는거잖아 이정도만 뽑는것도 되게 돈 많이 들걸요? 피파는 외국 피파도 똑같애 돈 많이 들어 가 자 또 뚫렀다 가자 라키티찌 바로 룰아알더 야후 obviamente 아 이거 뭐 맨체스트 스틸에 수비가 불안해 이거 꼼판이 어디갔어 이거 저기있네 크아 살짝 톡 이거 슈팅 딱 두번하면 이렇게 땅걸로 쏘거든요 이건 피파 공통이니까 난이도 고르는거 없을걸요 데모라서 왜 내가 이기니까 이상해? 칭찬좀 해줘라 아 이상해 칭찬에 인새끼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적응이 좀 됐죠 아까 한판도 했는데 오 반칙반칙 파울 옵사 아니죠 이미 아무도 없는데 수비보드 앞에 있을때는 옵사가 안돼 선수들이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선수들이 이건 피파의 농간입니다 이걸로 일부러 좋은 선수들 주고 사라는거지 그 다음에 실제로 피파를 산 다음에 카드를 까보면 이런거 안나와 이상한이들 나와 60짜리만 60짜리만 동색가드 걸렸다 날두형 달리자 날두야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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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속이려면 이렇게까지 해줘야돼 근데 안속았어? 그렇지 뚫렸죠 날두형 달려! 아아 아 역시 날두형 크아 똑같애 실제랑 똑같애 와 무리하는거 봐 와 패스하면 완전 이득이었을텐데 날두형 그러니까 메시한테 안되는거 아니야 형이 아 내가 좋아하는 형인데 가끔 저렇게 오버할때가 있어요 저것만 저렇게 조심하면 좋을텐데 아 물론 다 제가 하는겁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쓰읍 빠브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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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레퍼리의 선수입니다. 3-0입니다. 난이도 올리자구요? 난이도 올리는거 있나? 그냥 기본 난이도를 합시다. 곱게 난이도 올리는거 있는데 너무 좀 허접하니까 3-0이니까 이번에는 카바니를 넣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올려서 크... 떨어뜨려 와... 실제같애 날두는 토티 프란체스카 토티 아니 패스천재 토티가 이런 실수를 밑으로 줬어야 됐네 위에는 좀 위험하긴 했어 이너스도 3-0이니까 좀 잘하는데 갑자기 오케이 뭐야 아 반칙인줄 스프레이 뿌리네 من 한번에 varying 스프레이 once half former 나 걷어내 걷어내 페파는 또 온라인 하는 재미지 오오오와와 와 누구야? 품판이야? 괜찮아요 뭐 3대1이니까 이거 누구지? 품판이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딱 제끈 다음에 그냥 헤르난지니야? 등치가 저렇게 커요? 와 제대로 들어갔다 맞네 헤르난두 헤르난두 하마리샷! 아 개인기학 했는데 너무 늦다 여기다 너무 쉽죠 난이도가 기본 난이도는 뭐 저한테 상대가 안되네요 개인기했는데 물엽 기본 난이도 세팅이 프로인가? 아마 난이도 높이면 되게 어려울걸요? 세미 프로인가? 월드클래스 하면 엄청 잘해 그러니까 데모인데 온라인 빼곤 다 할 수 있네 너무 혜자 아닙니까? 자, 야야 투레 오, 뚫렸다! 볼키버 나와! 나 수비를 좀 못하겠어 누구야? 수비를 잘 못하겠어 키퍼 올레인 할 때도 수비를 잘 못하겠더라고 에딘 제코야? 한골 더 넣고 마무리 합시다 아, 이거 몽싶지네 투레, 야야 투레 야야 투레, 온녀석이 저거 날 누나까지 걸어버려 걸어버려 그렇지, 펠리페 루이스 가자! 아아이! 끝났다 처음에 압박감이 좀 있었지만 포레스 패스 하하하하 우와 관중도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네 감사합니다.